기후변화 문제는 이제 전 지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제기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모든 인류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율러부유재단은 우리가 직면한 현실과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인류가 모두 함께 이 지구를 우주석의 푸른 별로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온전자의 아내수舆이 노른자의 세계에 대한 진료가 있습니다. 트롬 장사에 대한 진료가 그리고 매우 강력한 전형에 대한 대응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우 강력한 정보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I feel like the We Love You Foundation 영웅을 기울여서 인해 positive 변화가 있는 society 그리고 I feel very proud as an environmental leader of the We Love You Foundation. Let's save the earth! Let's save the campus! 아멘